6월 1일부터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 관련으로 잘못 알면 안 되는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자남 박찬웅입니다. 1주택자니까, 주택이 아닌 상가니까 전세월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6월 1일부터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 관련 질문이 많은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이 신고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경우 두 가지를 더해서 총 4가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전월세 신고제 입법 예고 기간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넘으면 전월세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신고 대상 지역이나 신고 대상 금액 그리고 어디에 신고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항상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크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인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과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6월 1일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주택이 아닌 상가도 전세 월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고 대상 금액인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그 기준은 주택당 금액인가요? 아니면 임차 중인 주택을 모두 더한 금액인가요? 아마 집주인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주택당 금액인지 아니면 세를 주고 있는 모든 주택의 보증금을 합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합한 금액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나씩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인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입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라는 거죠.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부부기준 1세대가 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요.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소득이 있을 때는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월세가 없고 전세만 받더라도 간주임대료 기준이 충족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주택공시가격이죠. 그 기준시가가 9억 이하라면 월세를 받는 경우에 그 월세를 100만원 받든 1000만원 받든 1억을 받든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를 신고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인데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는 계약 조건을 신고하는 겁니다. 앞선 소득세 신고는 세금을 신고하는 거라면 전월세 신고는 계약 조건을 신고하는 거죠.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기간인지 이 계약 조건을 신고하는 거죠.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줬다면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신고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전월세 신고 대상은 되지만 이 주택을 월세 받는 경우에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이하라면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정리해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까지 무조건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전월세 신고는 신고 대상 지역 신고 대상 금액이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자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과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는 6월 1일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과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제가 편의상 기존 임대차 계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기존 임대차 계약은 6월 1일이 됐다고 해서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존 임대차 계약이 6월 1일 이후에 갱신될 때는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서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고를 해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갱신될 때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가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갱신 임대차 계약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미 앞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짧게 설명드린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6월 1일 이후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나 묵시적 갱신 또는 임차인과 집주인이 합의하에 작성한 재계약 등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것 이게 바로 갱신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이 있고 변경된 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갱신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택이 아닌 상가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상가는 당연히 주택이 아니니까 상가에서 받는 월세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택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신고 대상이 아닌데 중요한 건 그 상가로 보는 기준이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건축물 대장의 상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의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가겠지가 아니라 그 상가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임차인이 어떻게 쓰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해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체든 일부든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지역,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한다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법률을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주택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조항에 주택의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 용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주택을 다시 한번 보시면 괄호 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보시면 적용 범위입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나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나 업무시설인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때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한다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고 대상 금액인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그 기준은 주택당 금액인가요? 아니면 임차 중인 주택 모두를 더한 금액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집주인 입장에서 질문한 내용이겠죠. 답은 주택당 임대차 계약 한 건당 금액 기준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이와 같은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은 주택은 하나지만 여러 가구, 여러 호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주인분들이 본인이 받고 있는 전세, 월세 금액을 모두 더해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가구당, 임대차 계약 한 건당 금액 기준이고요. 만약 다중주택이라면 한 호수당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호수당 각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이겠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주택당, 임대차 계약 한 건당 금액 기준이고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관련 여러분이 잘못 알면 안 되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주요 4가지 사항 살펴봤는데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오른쪽에 전월세 신고제 관련 세부 내용들 신고 대상 지역이나 신고 대상 금액이나 어디에 신고하는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 오셔서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